네 이어서 참가 번호 10번 김성철 님입니다. 들려드릴 곡목은 비 내리는 명동교로 여러분 큰 경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달려가야 하는 사랑 김성철입니다. 이 여행 명동굽이 잊을 수 없는 의사여 사랑의 우편을 넘겨주시고 말없이 떠난 사랑 나는 너를 사랑했던 이 순간까지 나는 널 믿음을 잊지 못하 사랑이 가슴속을 나는 너를 кто의 어떤 사랑을 모를 나는 널 믿음을 잊지 못하 mente cloud 빙의 내리는 냉동거리 사랑같이 울던가 뜨거운 눈병을 흔들어 주시고 울면서 떠난 내 사랑 나를 뜨고 떠나서 이스라엘이 나는 너를 사랑을 잊을 수 없고 외로운 숨숨을 안해 고맙습니다. 네 잘 모셨습니다.